기타와 만나는 이순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. 기타는 정말 대중적인 악기고 그리고 뭔가 접하기 쉬운 그런 악기인데요.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약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처음이니까 당연하지. 당연히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.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시면 언젠가 내 인생에 기타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하고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.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먹고 몸을 이렇게 한번 크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